안녕하세요 우리 시작은 피클이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나랑 잘 맞는거 같아 하지 말아줄래? 306만 못 사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밥하면 호요 주르여 런닝맨 오늘 또 이렇게 런닝맨 모였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지효가 요즘 드라마 촬영하고 과로 때문에 아주 그렇지 않아도 지효가 오늘 아침까지도 나오려고 지금 그랬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화통화 다들 저들 했죠? 문자로 문자로 하루빨리 좀 왕키가 돼가지고 빨리 지효가 좀 갇혔으면 좋겠네요. 박수 박수 오늘 저희가 오신 날이 있죠? 고양시 이 저 고양시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체전 오늘 여기서 레이스를 하는거죠. 네 자 저희들 비도 내리고 불안해요 시간까지 날아 오늘 어떤 분들하고 함께하나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여섯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나 미쳐버리겠네 나 또 미쳐버려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한 번 더 어 태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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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누군가 있네! 너무 충실하게! 성숙해졌어 그러면! 여인이!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그러면서 빨리 나오는 거 같아! 형! 왜 이래!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대현이 형! ! 자! 대현이 형! 저 괜찮아요!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대현이 형! 동이 천천히! 마이크는 네 살에다 쳤! 아! 자, 다음 주에 왔잖아요. 나와주세요. 아우, 누리야! 와! 와! 시원하세요. 야, 누리야. 야, 누리야. 야, 누리야. 야, 누리야. 누리야. 아, 누리야. 누리야, 누리, 누리야, 누리야. 누리, 누리, 누리해. 진짜, 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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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 야, 누리 좀 주세요, 형. 흠이 형 잡아. 야, 누리 하나 ug, 쿵 방 Xiaozwit Women liging해. 죽 solved. sp spirit 히ными ・ ・ ・ ・ ・